오늘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. 모두 신입사원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그런데 올 때 가져오시려는 서류 가져오셨나요? 서류요? 저는 이제 끝나서 가보겠습니다. 수고하세요. 애쓰세요. 날개 날개 저의 인트로 너무 깜짝 놀라셨나요? 줌마개그 너무 졸리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깨알같은 재미를 드렸는데 좀 수강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 영상에서 끝나는 인사를 우리 신입사원이 수고하십시오. 애쓰셨습니다. 라고 얘기를 했어요. 맞는 인사 말일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수고하십시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